안녕하세요 홍기바입니다. 어제 이 마루치표 케이블이 나간 뒤에 문의가 엄청 많이 왔어요. 손님들이. 아무튼 이게 이제 마루치님이 만들었다는 거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었겠죠. 자 이 케이블을 더 정확하게 제가 음악 들려드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마루치님이 국내 케이블 제조업체에 자동차 카용으로 의뢰를 했던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 카용으로 특주 제조를 의뢰를 했냐면 그 카에서 이제 달릴 때 달릴 때 보면은 그 저역이 감세가 된다고 하네요. 저는 운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충 제가 이 얘기하면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역이 감세가 되고 저역이 빠져버리니까 저역 텐션이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재미가 너무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을 케이블로 하려고 특주 제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이즈. 차에서 이제 노이즈가 많이 타나 봐요. 그래서 따로따로 뭐 선에 뭐 에나멜 처리하고 뭐 리치선으로 제조를 해서 그 노이즈에 굉장히 강하게끔 그렇게 제조된 특주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 그래서 저역이 부밍되거나 부스트되는 게 아니라 저역의 윤곽이 굉장히 정확하고요. 저역 양감도 굉장히 풍성한데 퍼지지 않으면서 텐션도 좋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계속 테스트 중이고 어제 샘플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냥 뭐 단자도 그냥 일반 테스트용 단자에 걸어서 들어봤는데요. 어이 그 굉장히 좀 새로운 또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암튼 재밌어서 이 케이블은 사운드 레시피에서 공구로 곧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암튼 기대해 주시고요. 하나쯤 뭐 또 지금 메인으로 쓰고 계시는 케이블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있으셔도 이 케이블 하나쯤 정말 가지고 계실만한 그런 소리입니다. 가격대도 좋을 거고요. 자 암튼 제가 음악을 한 번 플레이 한 번 더 시켜볼게요. 자 오늘 조합은요. 사라지다 파워 11 자 아 인티 11이 빨리 최종 모습이 나와야 제가 플레이를 시켜드리는데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뜸을 드리네요. 파워 11과 프리 조합 그리고 스피커는 스캔 쓰리웨이 피가로 이 조합으로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질감도 좋아요. 자리를 잡고 한번 들어볼게요. 파워 프리 사라지다 파워 11 프리 그리고 피가로 그 다음에 곧 시작할 스피커 케이블 동선 리치 선으로 들려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פ마스 про 스루테인먼스 고지 to hide in to live side by side in don't let it abide in my dreams Cozy to hide in, to live side by side in Don't let it abide in my dreams Picture me upon your knee Just teeth for two, and tooth for two Just me for you, and you for me alone Nobody near us to see us or hear us No friends and relations On weekend vacations We want to have your own That we have a telephone Dear, day will break, you'll awake And start to make a sugar cake For to take For all the moist to see We will raise a fly For all the moist to see us For all the moist to see us I hope you enjoyed it I hope you enjoyed it I hope you enjoyed it